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8월 25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. 평창 할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준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. 지난 최문순 강원도적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다가 지금은 김진태 강원도적의 최대 숙제가 된 사업들입니다. 시민단체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시정당국도 조사도 사정당국의 조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. 이 문제 오늘 집중 취재했습니다. 먼저 두 사업과 관련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고순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지난해 KH그룹에 팔린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가는 7천여억 원이었습니다. 하지만 강원도 개발공사가 손에 쥔 건 4천2백억 원뿐입니다. 감정가 1조 원짜리 리조트를 반도 안 되는 값에 판 셈입니다. 받은 돈을 다 빚 갚는 데 썼는데도 강계공의 빚은 아직도 3천8백억 원에 달합니다. 이자만 올해 60억 원, 내년에 50억 원이 나갈 전망입니다. 3천억 원에 달하던 강계공의 자본금도 이젠 천억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. 강원도 개발공사는 유휴부지 매각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남은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,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사업 추진 11년 만에 문을 연 레고랜드도 골칫거립니다. 땅은 영국 멀린사에 사실상 100년 동안 무상임대를 주었습니다. 강원도가 투자 배당금이라도 받으려면 레고랜드의 연 매출이 최소 400억 원은 넘어야 하는데, 현재로선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. 이 사업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진 빚도 2천억 원에 달합니다. 강원도가 보증을 선 돈입니다. 한 해 이자만 100억 원씩이 나갑니다. 강원도는 머리가 아픕니다. 이 보증선 빚, 내년 11월에 이게 만기가 돼서 돌아오게 돼 있는데, 이것을 막아보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. 시민사회에선 알펜시아 매각 입찰담합 의혹과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.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공개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. 다 공개하고, 강원도의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... 강원도도 헬프업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, 둘 다 민간기업과의 계약이 걸려 있어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.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.